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 시사칼럼 김동석입니다 지난 15일 연방하원은 전체 회의를 열어서요 1조 2천억 달러의 한국 돈으로는 1,169조 원 규모의 2014 해기년도 통합세출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을 상원이 받아서 16일 통과시켰고요 17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규정된 날짜까지 의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서 여러분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아주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만일에 조금이라도 지체되어 18일을 넘겼더라면 다시 정부가 문을 닫아야만 했던 아슬아슬하게 예산안이 무난히 처리되었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때문에 얼마나 곤혹을 치루었는지요 상원에서 처리가 되자마자 오바마 대통령은 즉시 받아서 서명을 했습니다 5월 9월 말까지 정부가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산안 통과가 우리 한국과 한국인에게 다른 측면에서 정말로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을 다루는 막강한 하원세출위원회에 소속된 마이크 혼다 의원이 바로 2014 해계년도 통합세출법안에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미국 행정부가 이행토록 하는 정식 법안으로 슬쩍 첨부했고 그것이 명시된 채로 무난히 통과가 되었습니다 1,500페이지 통합예산법안 그중에 국무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지침서에 두 줄의 한 문장 문구를 넣은 겁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무부 장관은 연방 하원에서 2007년 7월 30일 통과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에 주목하고 일본 정부가 이 결의안의 내용을 이행토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주한케리 국무장관이 일본 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 조치를 끌어내라 그렇게 외교적인 노력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미국의 국무부는 일본 관련 업무 중에 고위급 회담이나 고위급 간의 문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120일 결의안의 내용대로 해결하라 이것이 늘 언급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마이크 혼다 의원이 이번에 이 법안을 어떻게 왜 만들게 되었는가를 설명드리기 전에요 우선 120일 결의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요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사실로 인정하고 피해자들께 사죄 사과 보상해라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후대들에게 교육시켜라 이러한 내용이 120일 결의안입니다 2007년 7월 30일 이 뉴욕의 한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풀뿌리 정치참여운동으로 연방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로 일본군 강제종군 위안부 결의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2010년에 펠팍에 기린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알려지면서 뉴욕 주재 일본 총영사가 페리세이트박 시장을 찾아와서 시정부에 돈을 지원해 줄 테니 기린비를 철거해 달라고 하다가 들켰습니다 일본의 자민당 의원들이 찾아와서는 유안부 문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기린비 철거를 주장하는가 하면요 어느 정신병자에 가까운 일본 사람이 몰래 펠팍 기린비에 들어와서 말뚝을 받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결의안을 상정시키고 통과시킨 마이크 혼다 의원이 지난해 6월 7일 정말로 쏘낙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에 펠팍 기린비를 방문해서 참배했습니다 그리고서 한인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더 노력해서 미국의 행정부가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같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2007년 결의안이 미국 정치권의 입장을 문서로 만든 결의안이라면 이번 통합예산 법안에 첨가된 이런 정식 법안은요 행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본을 압박하라는 그러한 실행 법안입니다 지난 1월 7일 통합세출법안을 하원에서 여야가 합의를 보자마자 마이크 혼다 의원께서 DC로 호출했습니다 저희가 조근조근 설명을 하면서 대통령이 서명을 할 때까지는 조용히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 나눔의 집 할머니들께 올 새해 선물로 잘 이해되도록 설명해 드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서명하면 행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시민의 입장에서 자기 지역의 의원들에게 반복해서 묻고 따져야 할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뉴욕 롱아일랜드 지역구에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이 이렇게 통과되도록 잘 다루어 주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의원께 감사한다는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본의 아베 정부는 유안부 문제 관련해서 사과는커녕 오히려 공개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아베의 신사 참배를 미국의 연방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을 시키려고 지금 일본 외무성의 절반 이상의 고위급 간부들이 워싱턴에 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일본계들이 와구락을 할 때에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더구나 아베 총리의 동생이 총리의 특사로 와 있을 때에 바로 그때의 이 결의안 시행 정식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한국계 미국 시민인 미주한인들이 마이크 혼다 의원의 리더십을 믿고 함께 일해서 여러분 이러한 성과를 냈습니다 이래서 마이크 혼다 의원은 완벽한 인권과 평화주의자로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올해 위기를 맞고 있는 자기의 선거를 생각하면요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불리해지는 겁니다 이 인권 문제, 유안부 문제를 갖고서 일본 정부와 고집스럽게 싸워나가는 것이 선거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의 해에 표보다는 사회정치적인 피해자와 약자를 위해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마이크 혼다 의원은 정말로 우리를 새해에 행복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치참용운동 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inequality produktirmi ον 투입 투입 투입